오늘은 에베소스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고 장수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행을 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 살고 또 영육관에 강건하고 또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하고 장수하는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에베소스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약속한 대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난 오래 삽지 않아 그러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병원에 뭐 때문에 옵니까 다들 보면 원장님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약은 열심히 먹는다 이거에요 검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냥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 걸 봅니다. 그 말이 사실은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막상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회고하면서 또 뒤를 돌이켜보면서 후회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또 후회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것을 종합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로 한 가지 후회하는 것 또 후회하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것이 뭐냐 내가 좀 너무 돈이 없이 살았다 이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좀 명예를 좀 누리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이거 후회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요. 후회하는 것은 뭐 서양싸움이나 도양싸움과 똑같아요. 내가 원했던 삶을 살지 못한 것. 그 원했던 삶이라는 게 뭐냐 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사랑을 나누면서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가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을 참고 견딘 것에 대해서도 또 후회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다시 말하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쾌적한 그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건강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인생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한 10년을 더 올려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지만 언젠가는 건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생각했을 때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강은 뭐냅니까? 우리가 내세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삶 내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육체의 이 장막이 이제는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집에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았느냐 이것이 후회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걸 미리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리고 육체의 영원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영화를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영원한 집에 들어갈 이러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후회가 없는 삶이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문서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를 말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걸 얘기합니까? 아닙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늘 새기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되는 삶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메릴랜드의 국가건강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 84%의 사람이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3%는 중간적인 상태이고 단지 3%만이 부정적인 이러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런 걸 봤을 때 압도적으로 우리가 불신자에 비해서는 첫째는 마약이나 알코올 의존도가 훨씬 덜하고 자살률도 덜하고 또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약을 먹어도 훨씬 더 약의 효과가 더 빨라지는 쾌유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충만하게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함을 늘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어도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약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이라는 것은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연적인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처방을 주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치료자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문서 3장 7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수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수는 우리의 뼈에 있는 것이 바로 골수죠. 그런데 골수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뭘까요? 피입니다. 피 모든 피의 혈구는 사람의 뼈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의 건강이 사람의 육체의 건강이에요. 그 뼈 속에서 그 골수가 적혈구도 만들고 백혈구도 만들고 면역체도 만들고 혈청도 만들고 이런 모든 혈청 안에 들어있는 혈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안에 있는 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골수가 윤택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택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시쿠이란 말이에요. 물을 대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이유는 래위시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피가 깨끗하고 피가 건강하면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주느냐 이건 성경 래위기에 이미 나와 있는 건데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바로 속죄의 재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한다는 그러한 그 비밀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흐를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자문서 14장 27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래서 삶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정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받는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첫 개명이요. 둘째 개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둘째 개명. 이것이 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약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할 때는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에 언약된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에 잘 청정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고 내 뜻을 잘 받들어 순정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인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내 말에 불순정하고 내가 보기에 악행을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에 잘 청정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눈을 잘 뜨고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우리가 잘 받들고 따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칙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와를 경애할 때 내 생명, 내 뼈가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뼈가 윤택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피 아닙니까? 피가 잘 생성이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를 잘 먹고 약을 잘 먹고 보약을 잘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뼈가 골수가 윤택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건강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 장수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길입니다. 이러한 자들입니다. 세계적인 암센터에 30년 이상 근무한 한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찬양 대원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 대원들의 피를 뽑고 또 일반인들의 피를 뽑아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가 대원들의 면역 세포 수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몇십 배도 아니고 약 천배가 많은 것으로 측정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그 피가 그 면역 혈구들이 놀랍게 증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듀크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도 통일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평균적으로 7년을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았다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성가를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도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찬양의 준비 찬성을 많이 할 때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그냥 증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 시편 118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꼭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8편에 다윗은 그야말로 사망의 적의 애와 싸워서 사면 초과의 상황에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인데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오히려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낙심해 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나는 나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되면 우리가 영중간에 건강을 회복하게 돼요. 마음의 불안이 떠나가게 돼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평안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야말로 환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 원수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8절 8편 7절에 10편 118편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야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원수마귀는 물러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숙이야가 아시리아 대군 18만 5천명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 대적하고 나아가라 이 말씀하신 대로 순정했잖아요. 제사장은 앞세우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뒤에는 군인들이 무장하고 따라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냥 일시의 모든 아시리아 대군이 18만 5천명이 그냥 다 서로 싸우고 서로 죽여서 일시에 모두가 다 멸하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 대인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우리를 미래를 아시고 예배하시고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면 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따위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사람이 죽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소생케 하시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하신다.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바로 우리의 삶속에 있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때론 하락하실 때가 있지만 시편 119편 67 7회 보게 되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이라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애하게 되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을 주신다. 제가 좋아하는 이러한 성경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찬성하며 그의 거룩함에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어리로다. 저는 이러한 개인적인 인생 경험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독일에 유학하고 있을 동안에 참 제 혼자 남아서 마무리 과정을 할 때도 이러한 외로움과 또 앞으로 박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과정들이 내게 너무 힘이겨요. 저녁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찬란한 빛이 그냥 그 창사를 통해서 쫙 들어오면 언제 그러한 울음이 있었느냐 기쁨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저 가운데 들어왔을 때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러한 과정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된 그 원인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리다 이러한 그 뭐라고 그럴까 성령의 소욕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행사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러한 일이야말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로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고 평탄케 하라. 내 눈을 똑바로 뜨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앞길을 평탄케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가 선택의 여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때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한 것은 과감하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요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건강 건강 장수에 이르는 것 바로 에베소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함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했어요. 그 대가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네가 잘되고 잘된다는 것은 뭐예요? 유 라는 유 라는 번성한다는 그 말이에요. 웰빙 소위 말하는 웰빙입니다. 잘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리고 장수한다는 그 말은 마크로 크로노스예요. 여러분 세 가지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는 시간이죠. 또한 아이오노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시간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펼쳐져 있는 시간대 아이오노스의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1년 365일 1분이 60초인 이러한 크로노스의 삶인데 마크로스 크로노스라는 그 말은 그 시간이 커진다는 겁니다. 길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어지는 시간 바로 장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공경하면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과거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죠. 반포지혀라. 이 반포지혀라는 그 말의 뜻은 젊은 까마귀가 어미한테 먹이를 씹어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딴 시골에 참 덕망이 있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동산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까마귀 둥지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봤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늙은 까마귀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새끼 까마귀들이 그런지 다섯 마리의 까마귀가 그냥 번갈아 가면서 입에다 물을 잔뜩 물을 물고 와서 어미 까마귀에게 물을 먹여주는 거입니다. 또 두 번째 까마귀가 들과 산에 있는 먹을 것을 집어다가 또 어미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까마귀가 와서는 엄마가 좋아했던 그 개구리를 잡아다가 또 먹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 까마귀가 와서는 물에 사는 물고기를 또 물어다가 엄마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는 동네 사람들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물어다가 또 엄마 사막 까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포 라는 것은 먹이를 이렇게 물어다가 준다는 그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까마귀의 지극정성한 효도 이러한 것을 본받으라 해서 반포지효다 이러한 고사성어가 생기게 된 그러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내가 정해서 낳은 거 아니잖아요. 또 자식이 부모를 정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부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의식적으로 그것은 본능적으로 자식에게 복을 기원하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러한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부모를 뭐하게 돼요? 공경하게 된다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말의 그 뒤에는 뭐 때문에 공경해야 돼요? 나실제 괴로움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가리시는 그러한 부모님의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이러한 부모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고 부모가 왜 나를 낳았나 낳았으면 좀 책임을 져주지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뭐 벼르드기 자식 효자 된다는 말이 있듯이 참으로 이 효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잘되고 장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에요. 어떠한 섭섭함이 있더라도 내가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나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해준 것만 해도 부모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이거야. 아멘이죠. 사랑해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 그 감사는 바로 우리의 뇌의 좌협에 있는 전두협을 활성화시켜 그렇게 해서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면역기능과 생체기능이 활발하게 되는 거에요. 세로토닌 중요하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세로토닌이 부족해. 근데 감사할 때 특히 부모에 대해서 감사해서 공경할 때 이 세로토닌이 그냥 콱 분비가 되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두 번째로는 감사할 때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분비됨으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를 쫙 가셔주는 거에요. 그 엔돌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행복한 그러한 기쁨이 몸소슴치는 거 아니에요. 용소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면역력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면역기능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거에요. 여러분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엔돌핀이 그냥 쫙 분비가 될 뿐만요. 그 다음에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허그 호르몬 이게 포옹하는 호르몬이 있죠.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마음이 너그럽게 되는 거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면 마음이 너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허깅을 잘하게 되죠. 허깅을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야말로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사람의 마음이 너그럽게 되고 포용력이 있게 되고 관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감사해서 나온 것이다. 부모에 대한 감사 그런데 그 감사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파장이 사람을 살린다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쓰라고 제가 한번 설교 중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두 개의 우유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한쪽에는 그 한 그릇 우유 앞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른 한쪽에는 공부 좀 해. 이렇게 썼다. 실제 실제 그렇게 해서 계속 한쪽에는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 그 우유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 거예요. 감사. 그리고 다른 한쪽의 우유에는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요새 학생들 얼마나 공부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이지요. 각자의 직분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 3개월이 지나서 봤는데 이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써는 그 우유는 아직까지 딱딱해지지 않고 물성이 유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좀 해라 이렇게 하는 데는 좀 새카맣고 딱딱하게 변해버렸다고 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곰팡이들이 두 개가 다 썼는데 그 곰팡이 종류가 다르더라. 감사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는 데는 효모 곰팡이가 우리 몸에 이루어온 효모 곰팡이가 많이 일어난 공부 좀 해라고 그게 좀 기분 나쁘게 막 하는 그러한 그 우유에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간암을 일으키는 곰팡이들이 꽉 쪘다. 이와 같이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것 아이를 보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아이가 잘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파장이 사람에게는 치유의 파장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화내고 분노하고 미움이 많은 사람은 이 아주 파괴적인 파장이야. 그래서 그 어느 정신과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인데 그분은 사람에게는 뇌파가 다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풍채가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호감이 되고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또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극률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 옆에 가면 그냥 이상한 파장이 있어. 떠나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부모를 공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세로토닌과 베타엔돌핀과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호르몬들이 분비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또한 장숙해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생명이란 말이 있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피로 뼈로 윤택하게 한다.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학적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시도를 믿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시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시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은 그리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인 이 말씀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러므로 주관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야말로 생명이 넘치되 더욱 풍성하게 넘치는 건강하고 그야말로 장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거두어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애합시다.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부모를 공경합시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